엄마! 버섯돌이! 원희! 빨리 짐 싸! 짐? 어! 무슨 갑자기 짐을 싸! 아 빨리 짐 싸! 딱 1분 줄게! 각자 1분! 빨리 짐 싸! 아니! 그러게! 빨리 싸! 빨리 짐 싸! 빨리! 왜 이리 느려! 안 했어! 나 왔어! 뭐야? 엄마 벌써 다 쐈어? 어! 야! 어디 해외여행 가니? 아니 짐 샀는데! 뭐야! 원희도 벌써 다 쐈어? 어! 야 짐 말고 왜 챙겨? 그냥! 아이고! 노트북 챙기느라고 늦었어! 야 너희들 벌써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빠보다 짐은 더 많이 산 거 같은데? 뭐야? 카메라 밖에 없어? 아빠는 카메라랑 카메라 짐벌이랑 아우 진짜! 자 이거 하나 줄게! 오! 오! 좋았어! 꿀템 묻었다! 엄마 봐봐! 엄마 1분만에 1분도 안 걸려서 가방에 모으게 줘 가고 이 짐은 무슨 전쟁 났니? 너희도 비슷해! 왜? 너희들 학교 나방 그대로 들어왔어? 이 신나고 왜 챙기니? 우리 전쟁 났니 진짜? 어! 전쟁 난 거 같았어! 아빠가 1분 지났으니까 차로 갑시다! 출발! 아니 왜? 아 출발! 피해 놓은 거게? 출발 가서 얘기해도 돼! 빨리 와! 아빠 짐 들어줘야지! 2, 2, 3, 2, 3! 차 왜 왔는데? 아 모르니까! 자 현재 시간 4시 반! 우리는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차에서 살게 할 거야! 아 나 싫어! 갈래 갈래! 진짜 진짜? 엄청난 상품인데? 가 가 가 가! 엄마 간다며? 아니 뭔데? 돈? 버섯돌이 원희 너네 간다며? 아니야! 엄마 간다고 했잖아! 쟤! 쟤! 아니 뭔데? 원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사줄 거야! 나 새집 사줘! 어? 아니 집을 어떻게 사줘? 일단 출발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생각해라! 1등 간 사람은? 나 새집! 아니 좀! 출발! 알아서 출발! 버섯돌이! 어? 뒤에 편해? 어 편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어! 나도! 그냥 참아! 차에서 내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아빠는 화장실 안 가? 버섯돌이! 우리는 안 가야 되잖아! 우리 물통이 있잖아 이거! 아빠도 준비했지! 버섯돌이 크로스! 여자가 더 불리하잖아! 아빠 신발 여기 있네! 아니다 아빠 신발을 쏴! 아니 내 신발을 쏴면 어떡해! 그건 아니지! 그런 거 어떡해! 참아야지! 못 참아! 아휴.. 그래서 차에 미리 특권을 숨겨놨어! 어? 네 가지의 특권이 있어! 휴게소에서 그 특권을 찾으면 그 특권은 자기께 되는 거야! 아 오케이! 화장실 가는 게 있어? 아 화장실 가는 거 있어! 화장실이 내꺼! 내꺼야! 어 그때까지만 참아! 알았어! 우리는 화장실 특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괜히 다른 좋은 거 못 뽑잖아! 그러니까! 화장실 특권 딱 필요 없어! 그러니까! 똥 살 때 어떡해? 뭐 하루 정도 참으면 돼! 그러니까! 아우 더러워! 버섯돌이! 응? 소면마리오면 얘기해! 응! 잠깐 세워줄게! 내가 찍어줄게! 아니 찍게 뭘 찍어! 놓다 끌려 놓다! 휴게소 다 왔네! 저기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빠 어떻게 할 건데? 자 지금 차은혜 할머니가 네 가지의 특권을 넣어놨어! 특권? 다 찾으면 어떻게 하지 한 사람이? 어 그러면 그 사람이 특권 다 가지는 거지! 시작! 어 빨리 찾아! 아 잠깐 무섭다! 어? 잠깐만 여기 밑에 있는지 아니 안 비껴줘! 아니 아빠 나와줘! 아 싫어 안 비껴줘! 자 어디 있지? 어 나 빠지겠어! 잠깐 이거 뭐지? 뭐 뭐 뭐? 너 빠지겠어! 어 이거 내꺼 내꺼! 아니 내꺼야! 아니 내꺼! 아니 아 하나 찾았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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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니! 아 엄마! 꽝! 아 진짜! 여기 밑에 이런데! 어! 아 찾았어 찾았어! 나 나 나 나 찾았어요 찾았어! 자 아빠는 메뉴 선택권! 우와! 메뉴 선택권 나왔어요! 좋겠지? 어 엄마는 꽝인데! 뭐 먹을까? 아 나 깨끗하고 싶은데! 얼마 걸렸으면 최악이야! 두리안 이런 거 먹을 거 아니야! 아! 자 빨리 다음 거를 찾아봐야겠어요! 어? 어딘지? 오! 찾았어! 어? 어디여기여기! 어! 잠깐만 아빠가 가져와 한번 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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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뭐야? 뭘까? 뭐지? 자리막고기! 오! 자리막고기! 어! 나만 광야! 엄마는 원래 좀 거기잖아! 어 빨리 찾아야지! 어! 저긴가 봐! 자 원이는 과연! 화장실 일했건! 우와! 오! 원이 축하해! 화장실 일했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가는 거냐? 어! 그래! 나도 같이 가자! 엄마가 그러면 바로 탈락! 그래 엄마가 탈락! 원이 가! 원이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따라가야지! 어 그래! 할머니 따라가시면 되는데! 엄마가 가고 싶지! 어허허허! 우리는 걱정이 없어! 너 왜 왔냐? 마스크! 어 원이 왔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 누워있어! 잘 갔어! 원이 잘 갔다 왔어? 이제 1억 건 다 썼다! 너는 이제 3건 없어! 아니 계속 바뀌실 것 같아! 당신의 환갑! 아휴 심심해! 아빠! 도대체 언제 도착해? 금방 도착할 거야! 조금만 참아! 응 아빠가 언제나 조심해! 아니 근데 어차피 어 도착하면 뭐해! 계속 차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7시 50분이고요! 거의 다 왔어 영덕군! 근데 우리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저녁 외에는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어디 식당에 다 안 할 거야! 야 김밥 먹자! 김밥? 어! 너 어떻게 하지? 어떻게 들고 와? 누가 사? 그럼 메뉴 선택권 있는 사람 잠깐 사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먹기 싫으면 말고! 아니 아니 먹어야지! 어 아빠 잠깐 내릴 수 있는 거지? 딴 데 가면 안 돼? 안 가 안 가 안 가 눈치 빠르지? 꿀팁을 주네? 아빠 카메라 들고 와! 장피하게 카메라 들고 어쩌다니냐? 오케이 숨겨! 썩게! 쌀떡볶이 김밥 2개 하고요! 참치 김밥 2개! 10분 걸린대! 아 밖의 공기가 너무 좋아! 아 밖의 공기가 너무 좋아! 아우 안에는 왜 이렇게 퀘퀘하냐? 나 10분 동안 밖에 있어야겠다! 안 돼! 그냥 여기 있어! 여기 잘 왔네!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여긴 너무 추우니까 일단 저기 가 있을게! 일단 여기 있어! 아니 저기! 그럼 뭐다 왜 놔? 김밥 먹을까? 응! 너 누워서 TV 보고 있지 너? 버섯들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아빠고! 어 아빠 이 조명 켜니까 귀신 같다! 자 저희가 영덕까지 왔잖아요! 왜 영덕까지 왔나? 아는 사람? 왜? 김밥 먹으러! 김밥 먹으러 영덕까지 왜 와? 우리 동네에도 김밥 정국 많아! 어 저번에 마크 때 엄마가 1등 했어? 어 그렇지! 정답! 원희 역시 대게! 언제? 내일 대게 먹으러 갈거야! 진짜? 이거 1번 아니야! 어 그래 바꾸자! 저희 도착했는데 지금 숙소 밑에 주차장이에요! 저희는 여기서 잘 거고요! 할머니는 아마 저기 위에서 주무실 겁니다! 이제 잘 거야? 응! 아이차! 됐다! 어 근데 우리 침나건 엄마? 우리는 어딨어? 침나 안 두고 왔어 우리? 없어! 아니 그럼 우리 어떻게 자라고! 아니 몰라! 그냥 자! 이번 냉이불이야! 버섯돌이 불 끄세요! 어 불 끌게! 아니 아빠 불편해! 어? 아니 나도 TV 좀 보자 요렇게! 잠깐 나 좀 누워이자! 아 엄마 좁아! 어? 아 좁아! 아 왜? 아 좀 좁다니까! 아니 엄마 누워 있어야 돼! 아니 엄마! 어? 나랑 자리 바꾸자! 아 왜? 아 맞다! 버섯돌이 자리 바꾸기! 아니 그렇게 어딨어! 여기! 빨리 나와줘! 이제 침낭 좀 입어야겠다! 침낭을 입어? 어! 침낭을 입어! 아 뒤에 좋네! 우와! 버섯돌이 자리! 왜? 버섯돌이 의자 뒤로 더 젖혀야 편하지 않을까? 아니! 어 좀 젖혀야지! 자 이제 잡시다! 응 그래 자야지! 엄마! 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머리 세 개 달린 괴물 같아! 아 진짜! 아! 먹지갑시다! 아 베개! 자 잘 자라! 응 잘게! 베개 편하다! 응! 베개! 아이고 나도 좀 누워있자! 아빠 잘 자! 응! 버섯돌이 잘 자! 아아 머리야! 아이고 얘들아 이거 뭐하노? 왜 자고있어? 왜요? 쟤네 가자 추워서 어떡하네 아니 우리 여기 아유 여기 잘 가요 아 여기 재밌는데 안돼 추워서 안돼 가지마 빨리 가자 아유 진짜 아유 저희도 가서 자고 가자 가자 여기 추워서 안돼 아 여기서 자고 싶은데 아 안돼 안돼 쟤네 가서 자 너희들 아유 여기 자고 싶은데 아유 그래 알겠어 아유 엄마나 아빠 안가 뭐 왜 여쥬 안가 아 아 주무관 너가 왜 그 아 일부러 일부러 써야돼 잠깐만 아 거짓말이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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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자 내일 아침에 뵐게요. 뭐 사달라고 하지? 자동차 사달라고 해야지. 차 차 차. 와 대단하다 대단해. 아주 자고 있는가 보네. 우와 대단하다 대단해. 아빠! 아빠! 응. 일어나야지. 우와 몇시네. 지금 12시 됐어. 응? 대단하다. 1등이야. 아 1등이야. 나 1등이지? 아 그래 그래. 알아서 1등이야. 차 사줘야 돼. 응 알았어. 사줄게. 응? 사줄게. 빨리 일어나라고. 애들. 지금 준비하고 있어. 바로 내려올 거야. 알았어. 그때까지 할게. 아니 빨리 일어나라고. 아니. 우와 대단해. 어떻게 진짜 여기서 자냐? 아빠. 아 나 어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혼자서. 무슨 소리야 지금. 코 굵고 자고 있었는데. 아니 어저꺼에는 뭐 키신나 바람 소리가 나오니까 휘으.. 뭐 ㅋ 기신 지나갔다AF Zig board Max. 카드 흔들흔들거리고. 점심 먹을 때 돼서 우리 대게 먹으러 가야지. 어 그래 대게 대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냥 먹으면 재미없잖아. 뭔가 미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다 먹으면 뭔가 재미없지 않을까? 몇 명만 먹을 수 있게. 그럼 누가 굶어? 뭐 집에 와서 라면 먹던지. 아 진짜. 자 금지어 게임 어때? 오케이. 아 그러면 여기 차 세우고? 어. 그럼 금지어를 적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각자 두 개씩 적어. 두 개? 어 두 개씩 적어서. 아 그런 거 너무 많은데? 자 오늘의 심판 할머니에게 각자 적은 걸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자 빨리 적어. 어. 두 가지 적었어? 어 두 가지. 근데 만약에 자기가 적은 거 자기가 말해서 탈락되면 진짜 창피하겠다. 할머니 여기 제출할게요. 자 원희. 아빠 오늘 슬쩍 쳐다보는 거지? 다 했어.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아 뭘 그래 고민하면서 적니? 너무 많아 봐. 다 했어? 네. 이름 적어야 돼? 뭐 학교 시험시네. 하하하하.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자 대게 거리까지 12키로 남았는데 탈락한 사람은 대게 먹으러 못 들어가고. 어? 어? 성공한 사람만 할머니랑 대게 먹으러 가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누가 말을 안 하면? 말 안 하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어 저 사람 말은 너무 오랫동안 안 했다. 그럼 그 사람 탈락. 말 너무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실수해도 먹으러 가게 해 주지 않을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어때? 별로야? 어 별로. 아빠 몇 시에 도착해? 어 한 20분 남았어. 엄마 탈락아!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게 초는요? 엄마 팔이 막 대게 팔로 맞고 온 거야. 엄마 탈락아! 어? 왜? 아무튼 엄마 탈락했어요 그죠? 하하하하. 아 내 대게. 하하하하. 오빠. 우리 집에 가서 레고 가지고 놀자. 하하하하. 왜 말을 안 하지? 어 버섯돌이 탈락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대답은 해야지. 어? 어니. 어니 탈락! 하하하하. 버섯돌이 잘 먹고 와. 어. 아빠. 배고파. 우린 차에 있어야 돼. 아 어니 자. 잘 먹고 와. 할머니 저희 거 좀 들고 오실 거죠? 오빠가 와. 어 뭐. 아니. 하하하하. 버섯돌이 발톱이라도 좀 들고 와줘. 알았어 들고 올게. 어. 맛있게 먹고 와. 빨리 갔다 와. 하하하하. 지금 좀 맛있게 먹고 있겠지? 맛있겠다.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대게 먹으러 여기 왔잖아. 근데 엄마가 제일 어글을 하겠다. 하하하하. 엄마가 먹자고 해서 온 건데. 내가 1등 했잖아. 그러게. 게임을 잘하면 되잖아. 게임을 못해. 어 잠깐만 저거 버섯돌이 아냐? 어? 뭐하지? 어? 벌써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어? 어. 맛있겠다. 너 벌써 다 먹었냐? 야 벌써 다 먹었냐? 아이 그래도 같이 먹어야지 빨리 나와. 어 진짜? 어. 아니 나 혼자 어떻게 다 먹어 그 많은 거. 야 역시. 어? 빨리 가자. 빨리 가. 야 다 됐냐? 어? 어 다 됐어. 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버섯돌이 고마워. 응 그럼 같이 먹어야지. 너 벌써 먹고 있니 뭐니야? 어 맛있겠다. 아들 고마워. 만약에 압박을 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안 맛있게 먹고 있겠지. 버섯돌이 은근히 친데레 같아. 배불러. 자 이제 숙소에 다 왔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할 겁니다. 나 이제 1년 동안 자 안 하려. 빨리 가서 숙소에 가서 놀냐? 빨리 내려. 24시간 창에서 살기 채립지화 끝났어. 오늘은 여기서 수령하고 놀게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습니다. 너, 좋아요, 불러주세요. 안녕.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잘한다. 나도 들어갈래. 엄마가 들어가? 으아!